이건 내 마음 나도 어찌해봐 모르는 거야 그래 올 중에는 적당한 운동이 좋다더라 생생한 정보통에서 봤는데 운동을 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 세르게이가 나와가지고 세로토닛 아 맞다 세로토닛 그게 나오고 또 옥시토신 옥시토신 아 맞다 옥시토신 그게 나와가지고 우울한 감정을 줄여주고 그 아 맞다 옥시토신 할아버지 진짜로 죄가 없는 거면 지금 얼마나 괴롭군 네, 형사님. 지문 감식 결과 나왔나요? 감식 결과 나왔는데 그게 말이죠. 휴 처리 검증하러 지문 취소를 했는데 지문 정태가 잘못 생각나? 말을 하지. 맨날 나만 털어놓고 나만 위로받고 너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나 신경 쓰이는 거 아니냐? 너 헛소리나고 너 오늘 시간 많지? 나랑 어디 좀 같이 가. 어디? 이게 좋겠다. 갑자기 와인은 왜?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대. 너 밤에 잠 잘 못 질 거 아냐? 나 잠 잘 못 질 거 아냐? 나 잠 잘 못 질 거 아냐? 나 잠 잘 못 질 거 아냐? 이게 잘 어울리네. 수면 100%라 촉감도 좋을 테고. 아니, 갑자기 잠 못 질 거 아냐? 잠을 또 푸근한 걸로 바꾸면 잠이 더 잘 온다더라고. 아... 이불을 잘 질 거야. 어? 그래. 그리고 나... 너한테 호감 따위가 생긴 거 같아. 어? 어? 아니, 난 무슨 그런 얘기를 빨래 밟다가 하냐?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.